하나 올려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365일 12달 좋은 일만 쓰라고 빌어드리고 기원 드리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저 마음속에 내가 노래할 때 빌어 자 그리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건강 주세요 아셨지요? 건강만 하면 다 돼 이러라고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자식이들 뭐 해달라 뭐 시집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건강해서 그저 방댕이만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되네 알아듬어? 알았냐? 알았다 아휴 진짜 정의 안가 여기 몇 분 안 계시죠 여기 몇 분 안 계신데 목소리가 어느 정도인가 너희들이 한번 보고 배워 알았어? 알았냐? 알았다 여기는 더 많지요 여기 몇 분 안 계세요 봐 눈꺼정으로 자 여기는 진짜 많아 다시 여기 계신 분들 많았냐? 알았다 다시 봐 다시 보고 배우란 말이야 배워서 남주냐고 공부해라 알았지?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여기 많이도 안 여긴 시키지도 않아 너무 깃댕이 따올까봐 여기만 할 거야 여기만 몇 분 안 계세요 여기 20분 어 언니 너 기준해봐 기준 크게 해 저 지랄이야 저 저 학교가 안 나왔나 지랄이고 기준을 크게 하라고 일어나고 크게 하라니까 크게 해 다시 기준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저거 좋은 대학 안 나왔네 자 기준 그렇지 여기 언니를 기준해서 여기만 할 거요 뒤에는 하지 말아 뒤에는 너무 시끄러워 알았지? 자 알았냐? 알았다 아 깜짝이야 괜히 시켰네 자 누구들만 다시 해봐 알았냐? 알았다 끝까지 정리 안가 그러면 제가 거짓하렴 제가 한 곡 올려드릴 때 그저 박수만 많이 치면 되네 즐겁게 놀다 가세요 아셨죠? 자 차렷 경례 가자 이래 아cie groot 으 아 yeah e 아 예 예 예 Guardian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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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